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전화가 들어있는 편집이 없어서 5년 있었거든, 저렇게 하고 왜? 근데... 아 뭐... 문자가 왔나 혹시? 문자가 왔나? 문자가 왔나? 그 사람은 좀 재밌었는데 뭐 일단은 걔도 왜 일단... 어? 전화를 해야 돼? 아..내가 부진할 것 같아 부진을 할까? 열어볼까? 부진을 할까? 열어볼까? 응 똑같은데?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락박스 나 이거 락박스 할게 어? 근데 스마트 이거야? 스마트 스마트 많이 딴 거 마신 거 없잖아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기다가 휴식 넣을게 히터도 돼 오 히터도 돼 거기다 김치까지 있잖아 거기다 김치까지 있잖아 홍콩 오 오 오 오 오 오 아티스트 오늘의 수요 아티스트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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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말이 조금 더 걸러지긴 해. 계란말이 조금 더 걸러지긴 해. 엑소감 우유 고기, 고기, 고기를 구워줍니다. 고기, 고기, 고기를 넣고 닭고기, 고기를 넣고 볶아주세요. 고기, 고기를 얹어서 고기, 고기, 고기 치즈만 높이는 거, 조개는 거의 다 이건바나 잡는데. 딱 기사가 녹았다 이거 아.. 제대로다 와.. 와.. 간다.. 자아야.. 자아.. 자아.. 총 3배 돌아와서 같이 Montage 연어 반죽 다스파고 Shao 오우 이따킴슈! 고고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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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채도 짭짤하고 치즈가 짭짤해! 고고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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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미야! 다 먹겠습니다!! 정리야! 겨울 때가 다 먹어야겠다! 오우 다 먹겠다! 계란빵 계란비 오늘 하루 하루를 해먹을게요 계란 계란 오징어 비싸네 난 얘를 분질러서 양쪽에 이렇게 놓을까 했지? 받은 거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놓고 조금씩만 해 보자 큰 차이가 없을 테니까 마쉬멜로로 이거 불 붙여도 재밌을 것 같아 그걸 꼭 더 왜 해? 수련은 그거 해야 돼 그 촛불? 그 종이컵 촛불? 그 촛불? 아이고 그 촛불 아이고 그 촛불 그 촛불 라면 지금 요거 한 거는 다 다른 이별서 아 근데 내 생각에 확실한 느낌 그래도 이건 이거 해도 좋네요 너도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, 확실하게. 나의 마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. 너무 좋아. 근데 그게 근데 그런 게 있어. 그래? 어쩌고. 싸우고 있어. 어? 이제 노래가 흔힌다. 어? 존맛 냄새가 나는데? 응. 오랫. 어? 존맛 냄새가 나는데? 돌자. 군맛 냄새가 나는데? 아. 우리 도시맛. 진짜 짱이야. 하... 아. 흙. 아. 지금 좀 하고 있잖아. 아, 민규. 아. 아, 민규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그럼 우리 여기서 11시에 나가야 된다. 잘 모르겠어. 그럼 이제 이 위로 담으돼 자 small amount of hot water alerted to your 그 아 그래? 다른 사람은 없어 영우 이재 야 운전해 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